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병필 독일어 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쓰여져 있듯이 2024년 여름방학 독일어 학습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대단한 꿀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독일어를 공부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1, 2학년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혹시 여름방학 하면 독일어는 뭔가요? 그렇죠. 디 소머페리엔. 선생님 뭐 한글로 좀 하세요. 그게 아니라 페리엔. 무조건 복수로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사를 사용할 때도 인덴 소머페리엔 파레이시안스메아. 바닷가를 간다.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머페리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허송세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시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내가 독일어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 이걸 간파해야 됩니다. 내가 수능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나? 아니면 내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이게 뭐기 마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수능을 위한 독일어는 어떻게? 그 다음에 내신을 위한 독일어는 약간 우리가 그 문법이라든지 회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좀 재밌는 표현인데 선생님 어디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도서실이에요? 아니면 스카? 혹은 집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단원학원인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약간 좀 예외인데?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특효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완전 꽝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독일어 실력을 잘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다시 원점부터 아니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입니다. 자 학습의 목적.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수능을 준비하시거나 내신 등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수능에서의 어떤 회화 아니면은 문법은 여러분들에게 만능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화적인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 이러한 문법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듯이 접속법 이식 배우신 적 있죠? 공손한 표현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말하는 회화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은 문법적으로 비현질적인 화법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수동문. 수동문도 우리들은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은 기본적 독해 같은 데에서는 누가 누가 언제 태어났다든지 자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태어남을 당했다든지 그랬다면 수동을 공부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수능을 위해서는 회화와 문법의 어떤 만능을 요구하지만은 내신은 창조 있는 것이 교과 과정에서는 약간 특수하게 더 어려운 수동문이라든지 관계대명사 문장 혹은 수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1학년 특히 2학년 말미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만약에 수능과 내신을 준비할 때 우리들은 재밌는 소리로 선생님 1학년 그냥 제가 딱 와가지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방학이 지나면 요 정말 여러분들은 현재 과거 과거 분사와 같은 sing sang song 이거 있잖아요. 아니 지나간 거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뭐해서 전 주말에 밥 먹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전 주말에 친구들과 밥을 먹고 산책을 했고 이런 등등은 ich habe mit meinen Freunden zum Mittag gegessen und bin danach spazieren gegangen 이렇게 개인 동사의 PP SNL gegessen 이런 편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낯설단 말이에요. 독일어가 전차적으로 재밌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과 같이 따라왔는데 낯설어요. 그럼 2학년 때는 어떻게 돼요? 2학년 때 되지도 않는 독일어예요. 2학년 분들 아시잖아요. 뭔가 외우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손을 댈지를 모르는 거야. 또 2학년에서는 여러분들 형용사의 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에서 파생한 분사도 명사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어리스트 아시죠? 투어리스트 하면 관광객인데 여행하는 자, 여행객. 그래서 여행하다 라이젠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분사 라이젠트에서 우리 형용사처럼 어미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 라이젠 덴 혹은 라이젠 데 남성은 라이젠 더 선생님이 포기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독일어가 어떤 틀에 맞춰 가지고 마치 수학을 하듯이 격에다가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 복수에다가 이렇게 딱딱 맞춰야 되는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되지도 않는 독일어 내가 지금 네덜란드어 하나 이게 스페인어야 막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그럼 결국 여러분들 3학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3학년 때는 정말 포기하고픈 독일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기하는 독일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독일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독일어를 가르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신은 차치 하더라도 수능만을 위해서 준비 하시는데 되게 저한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와요. Q&A에. 선생님 지금 3개월 남았는데 독일어 해도 돼요? 전에는 제가 하지마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3등급에서 2등급 확실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능 준비생들은요. 지금 처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그 쉬운 법법을 해서 잡힐 듯이 했는데 안 잡혔던 그런 2학년 때 거. 그럴 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변별려고 해서 2학년 때는 마치 여러분들 회화가 회화가 가지는 포인트 몇 프로를 갖다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50% 이상 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의 발음이라든지 문법을 포함한 모든 회화는요. 거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대답을 해. 어? 우리 그 손님으로서 아니면은 웨이터 켈너로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판별하고 할 수 있는 변별력과 문법의 개념 정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민쌤의 여기 있는 핵심 콕콕의 기초 문법과 그 다음에 기초 회화 기초 독해 딱 하고 난 다음에 점수 팍팍에 좀 더 심화된 작업을 하면서 문제 유형을 딱 만점 완성을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는데 자 이제 수능이 아니야 아까처럼 수능 아 여러분들 아직 내가 제외고를 뭐 할지 모르겠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이 문법을 빨리 시작을 하시잖아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실 텐데 근데 지금 수능은 아닌데 내신 등급을 위해 해가지고 특히 외고 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나중에 2학년 돼가지고 뭐 독일어를 갖다가 회화와 그 다음에 우리 전기 독 전공 기초 독일어 같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1학년 때 와가지고 아 누구 막 따라왔어 아 좀 쉬운 거 같아 뭐 쉬운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동사에서 불규칙 동사 와 버리면 헬팽이 헬팽이 헬팽 도 힐스 때에 힐프트 비어 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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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게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쉽더라도 잡힐 듯 하거나 잡힐 듯 하지 않은 문법을 지나쳐서 개념 정리 변별력 이거는 솔직히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뭔가가 좀 색다르냐면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이제 우리가 어 후반기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갖다 준비하실 때는요. 교과 과정에서 좀 더 수능을 준비하시는 보다 더 어려운 심화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수동문과 관계대명사 혹은 제기대명사가 나와 있는 수거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 있잖아요. 이런 걸 2학년 때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시험 유형을 또 간파를 해야 된다고 또 교과 과정의 문법 근데 이런 거 학교에 계시는 외국어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과 그 독일 선생님께서 아 시험 유형을 이렇게 내겠는데 아 제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시험의 유형을 내는지 몰라 계속 잠만 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도와드려요. 선생님께서 자주 내시는 스타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독해 스타일에서 빈칸을 갖다 채우면서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관계자명사를 집어넣는다든지 동사의 어미 변형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 학습을 들으시면서 응용을 하시다 보면은요. 와 거기에 내가 처음 배우는 독해인데도 그때 독해를 하나하나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2학년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떤 독일어 문화사 같은 데에서 독해 같은 걸 하는데 전혀 문장 내에서 문장의 두 문장 정도 두 줄짜리가 그려져 있으면 전혀 어디서부터 해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어순 배열이라든지 전치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석해내는 능력은 민쌤의 독해와 특히 중국 문법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장을 어떻게 배열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부사구라든지 방향을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함께 있으면은 아 시원 방장 시간 원인 방법 장소의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격에 맞춰서 해석하는지 그걸 독해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달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역시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까 있는 교과 과정을 열심히 한 상태에서 저에 있는 그 수업을 만약에 여름방학 동안에 다 마스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런 벼락치기 같은 거는 절대 안 돼요. 특히 시험 때 여러분들 단어 외우려고 선생님 단어장을 대면 수업에서 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와 있는 교과 과정에서도 어떤 어휘를 내가 암기 과정에서도 어떤 유형으로 외워야 될지 민쌤이 다 그렇게 재밌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학습 방법의 패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녹아 들어간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신 등급 최고급까지는 아니다도 아까처럼 수동문이라든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화법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 이것은 이 자전거는 수리되어져야 진다. 이걸 갖다가 수리되어져야만 한다. 수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화법조동사가 들어가는 수동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최고급에 해당하는 이런 심화문법. 이 학년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회화? 쉽지 않아요. 집을 구하는 장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용구처럼 과거 옛날부터 관용적인 것처럼 계속 쓰여왔던 그런 문법의 문장은요. 그런 건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면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과 과정도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독일어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몇 시간을 투자할 건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화와 심화된 문법을 갖다가 그때그때 교과 과정마다 집중해가지고 한 시간 이상도 아니고 딱 한 시간 이하로만 보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실력이 많이 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신을 위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배워나갈 교과 과정의 제목이 있잖아. 그 제목을 꼭 외워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표재어가 될 만한 문장을 갖다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문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더 넓히든지 줄이든지 그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실력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각 교과 과정의 제목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암기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뜬금없이 2학년인데 내가 명사의 단수를 복수화 만드는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복수 형태를 1, 2, 3, 4, 5번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세요? 아직 모르겠죠? 3번에 해당하는 건 대중성명사의 이름절짜리 모음이 하나짜리가 많은데 그게 그 대표적인 거 유형 딱 하나 킨트가 킨더, 킨더가든 하듯이 킨더 하나만 외우면 여러분들 그림이 뭐예요? 다스빌트, 복수, 빌더, 계란이, 아이, 다스아이, 아이어, 집, 다스하우스, 호이자, 란드, 국가, 랭더, 이런 식으로 외워, 유형별로 외우라는 거예요. 아, 예외적인 거는요. 야, 나, 대어만, 남성이네요. 복수, 디메아. 수, 대어발트, 복수, 랄드아. 그런 거는 예외적인 거는 외우고 싶지 않나요? 전 그렇게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것만, 명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변화, 강변화, 혼합변화라는 것은 형용사의 어미 변화도 있지만 동사의 그런 어미 변형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동사에서도 아,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약하고 강하고 짬뽀 혼합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가 개인 동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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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 아스, 개인, 개인 같은 경우는 맨 피피 자체가 앞에 개, 뒤에 n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그런 강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약변화는요? 어간이 절대 변하지 않은 하지만 과거와 과거 없는 사람은 비슷할지 모르는데 현재와는 생뚱맞은 그러한 표현 자체가 아 뭔가 섞어놓은 것 같다 이런 것을 유형별로 내가 불규칙 특히 강변화 같은 동사를 최소한 선생님이 10개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떳떳하지 않을까 에센 아스게게스 게스트 이러시면은 여러분들 부족한거야 자 그래서 시험의 유형을 정말 파악을 해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어떤 예시적인 것들 이렇게 내실 뿐 같다 스스로도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독일어 아 독일 대학원에 다닐 때는 교수님이 그냥 페이퍼 한 장 딱 주면서 자 이번에 기말고사 때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유형을 한번 적어보시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시험 출제 위원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수능을 준비하던 내신을 준비하던 기본적인 건 뭐예요 자 내신에 심화되어 있는 조금 최고급의 초고급에 해당하는 그런 교과별 학습을 위해서도 그리고 수능의 전체적인 심화적인 학습은 없지만 전체적인 만능의 문법 실력을 위해서는 민쌤의 지금 메가스토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안개 모트 이런 프로그램은요 최고의 지침서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꼭 실력 향상을 꿈꾸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번째 인디아 비블리오틱 3사격 지배전치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3격서사 도서관 안에서 혹은 스카이서 할 것이냐 혹은 추하우세를 또 집으로래 그 나하우세죠 집에서 정적인 집에서 할 것이냐 근데 민쌤은 확실합니다 후잔데요 쓰고 밑줄 긋는 교육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рын Chan 라라라라라라 한 번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말과 표현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들 집을 보고 하세요. 이 집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시작. 현재 완료로 시작. 현재로 하든지 현재 완료로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말로 한 다음에 글로 적어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글로 하는데 말로 안 돼요. 이거는 살아있는 독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만 필기시험만 준비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행평가도 있단 말이야. 수평도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나의 생각을 말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입으로 말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우리가? 문틀리시. 문틀리시라는 겁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자, 이러한 입말의 구사. 쓰는 글말보다는 입말의 구사라 하여서 정답을 맞추는 열쇠를 스스로 여러분들 깨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집에서 좀 더 소리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집에서 엄마가 나가 이놈이 자식아! 나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소리 내에서 학습하였는데 몇 시간? eine Stunde. für eine Stunde. eine Stunde reicht.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막 필 받아서 하루에 3시간, 그 다음 날은 공부 안 해. 그럼 아무 표현은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거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다른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외워야 되는 소화계, 공식, 영어도 마찬가지. 그 다른 무슨 뭐 과정들 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알지만은요. 하지만 독일어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돼. 꾸준하게 이번부터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잘 하셔가지고 1학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2학년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그래서 그 현재 완료라든지 그 형용사의 어미 변화. 걔네들도 약간 혼합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민쌤이 짚어줬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학교 가고죠. 그런데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후배들도 알려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무가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떳떳한 독일을 해가지고 아 나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독일을 해도 돼. 그러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행복한 독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현주소를 갔다 와 봤을 때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자 방학 동안에 나의 역점을 파악하는 거야. 강점 파악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약점을 파악해가지고 문법 회화 발음 등등. 발음이 여러분들 슈빌렌 하면 놀다잖아. 경계하다. 근데 슈빌렌. 근데 학교는 뭐야? 슈레. 북스타브. 이 스펠링이 달라. 슈레는 에스피하. 근데 슈빌레는 에스페. 근데 왜 선생님의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발음에서 기본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아직 모른다. 어 나의 약점이구나. 아까 명사의 독수 형태를 갖다 1, 2, 3, 4, 5, 4 선생님이 잘 몰랐는데요. 나의 약점이구나. 동사의 약변화, 강변화, 혼합변화 몰랐어요. 약점이구나. 그래서 약점이 크다면 어떡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술 때 올려가지고 막 빼내야 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수술 때 안 오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재활훈련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가 여러분들의 문제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후배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과정을 마스터한 이후에 교과과정하고 서로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민쌤이 아까 했었던 그 핵심 코코 점수 팍팍 그 다음에 만점 완성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과과정을 딱 펴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수능의 시험 우리 여태까지 했었던 수능 시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딱 수능 시험을 딱 봐봐. 모평도 한 번 봐봐. 그런 다음에 우와 내가 맞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쌓여간다는 거야. 언제까지는 벼락치게 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현주서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느긋느긋하게 나는 괜찮겠지 3개월 남겨두고 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언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팩트를 날리면서 혼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1, 2, 3, 4번에 해당하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보시면서 솔직히 키워드 제가요. 어떤 도서실에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거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진정하게 여러분들 발음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집에서 많이 하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떳떳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나에 가구 가구도 외워야 되고 어휘라면 자꾸 뭐 붙여놔. 엄마가 아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네. 그래도 조금 가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느 뻥한 동안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느긋해하지도 마시고 하루에 정확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필을 받아서 조금만 더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행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Dankeschön und feel glück 많은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Tschüs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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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